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값진 연입니다. 용은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용맹함과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같은 용과 관련된 지명이 1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에 숨은 용 지명의 옛 이야기와 유래, 송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옹룡사지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지어진 옹룡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동백나무 수만 구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1100여 년 전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불리는 승려 도선이 입적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의 영향을 받아 불리기 시작한 이름 옹룡면. 큰 연못에 살고 있던 9마리의 용이 주민들을 괴롭히자 도선스님이 몰아낸 뒤 연못을 메우고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내려져 옵니다. 이 밖에도 구룡과 와룡 등 광양지역에 남아있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모두 이 같은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가의 좌호가 옹룡자입니다.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용, 즉 여유주를 물고 있는 용이죠. 용이 들어가는 마을 지명을 살펴보니까 16곳이 있어요. 고흥에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미르에서 유래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고흥 영남면의 미르마루길입니다. 퇴적암벽에 세로 줄무늬가 겹치면서 신기한 형상을 자아내는 이곳 역시 유명한 용 전설이 있습니다. 청룡과 흑룡이 승천하기 위해 싸우다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이긴 청룡이 바위를 받침삼아 올라갔고 이 바위가 바로 용바위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지 못한 흑룡은 동굴에 남았는데 비가 올 때면 이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주민들은 태풍과 같은 재난에 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국의 용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1,261곳으로 이 중 전남이 31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용이 비를 관장하고 부기와 풍요를 의미하는 동물로 여겨지면서 농업이 발달한 전남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을 점치는 신성한 동물이자 위험을 상징하는 용. 옛 선조들의 삶 속 영물이 우리 곁에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